1.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 김경화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느님의 말씀은 혀를 항상 조심하고 책임져라 혀를 항상 조심하고 책임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제를 받을 줄 알미니라 우리 모두는 많은 일에 실수하느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보라 우리가 말들을 복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 그것들의 온 몸을 제어하느니라 또한 배들을 보라 그렇게 크고 거친 바람에 밀려가도 지극히 작은 키로 키잡이가 원하는 곳 어디로든지 돌려지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제약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자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혀를 항상 조심하고 책임져라 여기 있는 성도들 분이나 지금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불들 중에서 자랄 때 말씀꾸러기가 몇이나 됩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말씀꾸러기들이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생활하고 집에서도 항상 장난 많고 말씀꾸러기가 많이 있죠 말씀꾸러기들은 혼란을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꾸러기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말씀꾸러기는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하지만 그 말썽거리기와 똑같은 게 저의 혀입니다 저의 혀는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골칫거리가 됩니다 특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기 혀로 진리를 전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항상 진실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다함께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특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저희가 우리 혀로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항상 체크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성경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 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되리라 저희가 하는 모든 말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특히 구원받은 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한 내뱉은 말 모든 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원받은 후 얼마나 헛된 말들을 입에서 많이 했겠습니까 한국말로 진짜 남자는 자기가 뱉은 말을 지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되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도 많이 안 지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나쁜 것에는 1등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조사가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를 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회원 중에 한국이 사기범죄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죠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한인타운이나 우리 가면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 자체도 세계에서 1등을 하는데 퍼져 있는 한국인들은 다 그 끼를 가져갔고 많이 속이고 속고 사기를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특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아비 우리도 그때 우리의 아비였죠 구원받기 전에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진리를 전파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력을 행하고자 하는 조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예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거짓말할 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느님이 아니라 마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거짓말은 괜찮다 엉터리 소리를 합니다 죄는 죄입니다 자기 와이프든지 남편이든지 가족에게 나는 거짓말해도 괜찮다 그런 마인셋을 갖고 있다면 진짜 그리스도로서의 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래 거짓말은 크지 않으면 해도 된다 그렇게 언제 말씀하시겠습니까 조금이든 크든 거짓말은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짜 어떤 모습인가 그리스도인은 일반이라고 뭐가 다른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을 안 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먹물을 칠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해를 끼칩니다 말은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에 그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이 웃을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항상 혀를 조심하고 책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항상 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 거짓말의 기원, 거짓말의 아비, 마귀가 여러분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겠습니까 특히 마지막 때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이 있고 오래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마귀는 항상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귀가 여러분이나 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험담으로서 수다로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그 교회의 미니스트리에 차질이 많이 생깁니다 어느 혀를 따나가래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나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같은 나라는 사기꾼이 가장 많은 한국은 사기꾼 목사도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이나 저나 사기꾼 목사들에게 잡혀서 잘못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듣는 많은 분들도 그런 곳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 많은 한인들이 지금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 잘못된 혀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는 총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는 자기 말로서 러시아인 1100만 명, 유대인 600만 명 그리고 전투에서 사망한 사람 천만 명이 있었습니다 자기 말 하나로 그렇게 큰 데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 한국 한국이라는 나라에 성경대로 믿는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 거짓말을 짓고 있죠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해서나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교회 사역하는 분들이나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혀들이 거짓말을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혀를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특히 닥터 럭맨이나 김목사님이나 패슬지나 가 조용하게 혀를 안 쓰고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성경대로 믿는 복음과 진리가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진짜 유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혀를 주님의 사역에 쓰기는 커녕 험담이나 수다를 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마귀에게 써인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과 인터넷으로 듣는 많은 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며 지금 자기 배를 채운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것도 듣고 다른 잘못된 교리들도 들으면서 섞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란 팩트체크라는 것을 하기 싫어합니다 팩트체크란 사실 확인인데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냥 장님처럼 따라갑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것은 다 진리라고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거짓목사가 엉뚱한 소리 하면 괜찮다고 따라갑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킹제임 성경이 올바른 성경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왜 킹제임 성경을 믿고 바른 성령대로 믿는 교회에 참석하십니까? 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누가 말하는 혀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특히 한국 사람들은 사기꾼에게 속고 또 속고 나중에는 같이 속이는 자들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 절대 아니되죠 여러분이 누가 속였다고 나도 같이 속이면 되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고 해서 나도 혀로 그 형제나 자매에게 나쁜 말이나 험담을 해야 되는 게 괜찮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험담과 수다가 엄청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혀를 항상 조심하고 책임지지 않는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아야 할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닥터 럭크만께서 부흥회가 있어서 어느 나이 많은 분이 그 부흥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81살이었습니다 끝난 후에 농부였습니다 농부와 닥터 럭크만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농부가 닥터 럭크만에게 하는 말이 내가 15살 때 이런 부흥회에 참석해서 구원을 받고 싶었지만 그 강당에 있는 그 부흥사가 입에 대지 못할 농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다가서 영접할락하다가 다시 뒤로 갔고 그게 66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후에 66년 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혀 때문에 누가 66년은 아닐지라도 몇 년, 몇 개월, 몇 십 년 고통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좋은 뜻으로 말할 때도 사람들이 잘못 들어서 그냥 오해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진짜 나쁜 맘 먹고 그냥 화, 김에 어떤 사람의 어떤 형제나 자매나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목사님 가족에 대해서 험담이나 수다를 한다면 얼마나 마귀가 그거를 잘 쓰고 교회를 분녈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행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정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직이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형제나 어느 자매를 보고 그 사람은 정직하다는 것을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동을 많이 하고 우리가 항상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목사는 어느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이것을 사인하라고 합니다 나는 거짓말쟁이가 안 될 것이다 나는 진실말 얘기할 것이다 그런 것까지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도 자기 혀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 세 명이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고기는 못 잡고 그래서 한 목사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다른 두 목사한테 내가 죄 문제가 있다 나는 술주 정병이다 나는 술이 좋아서 우리 교회 근처가 아니라 한 몇 시간 운전하고 가서 술을 마신다 나는 그 문제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목사도 자백을 했습니다 나는 도박 문제가 있다 그때 우리 미션 헌금을 거뒀는데 그 돈을 갖고 라스베가스 가서 다 날렸다 이제 세 번째 목사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먼저 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나의 죄는 나는 험담과 수다를 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수다와 험담은 이 그리스도 몸 지체를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수다와 험담을 잘합니까? 특히 육신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수다와 험담을 잘합니다 자기 혀가 거짓말을 계속해도 모릅니다 히틀러는 자기가 거짓말을 충분히 하면 믿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지만 거짓말을 계속하면 이것이 진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을 볼 때 거짓말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1편 5절 시편 101편 5절 우리가 항상 조심하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01편 5절 자기 이웃을 은밀히 헛뜯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끊을 것이오 눈이 거만하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참지 아니하리라 한국말로 제가 찾아보니까 중상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비판하는, 중상, 거짓말로 남의 험담을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보이죠? 우리 주변에 특히 목사님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들,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딱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팩트체크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100% 이렇게 중상으로서 험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성도들을 같은 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헛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저 형제는 왜 나를 보면 인사를 안 하는가? 저 자매는 왜 나를 보면 얼굴을 찌푸린 것 같은가? 왜 목사님은 나한테 전화 안 하나? 왜 사모님은 나한테 이렇게 좋은 말을 안 하나? 그러면 마음이 상해서 곧바로 자기 가족이나 또 수다 좋아하는 어떤 자매나 형제한테 가서 사실도 아닌데 그냥 아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 하고 험담을 합니다 그 험담으로서 좋아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도운진 마음이 제 마음이 누구에 대해서 험담과 수다를 떨면 기분이 좋아집니까? 여러분이 저 형제가 잘못돼서 기분이 좋습니까? 저 자매님이 잘못돼서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 한 몸이 아프고 한 몸이 도움이 필요한데 여러분은 그 형제나 자매들을 보고 비웃고 수다하고 험담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 우리의 아비는 거짓말의 아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는 안 가르쳐줘도 됩니다 인간으로서 죄인으로서 거짓말은 저절로 옵니다 애들이 안 울어도 되는데 뭐 먹고 싶어서 뭐 갖고 싶어서 우는 척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속아서 우리 애기 하고 먹을 거를 주든지 원하는 것을 줍니다 그런 애들이 잘못된 교육으로서 자라서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진실이 뭔지도 모르고 악이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요즘에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얼마나 얼마나 어지럽고 덜었습니까? 왜냐? 애들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은 괜찮다라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인대로 믿는 사람들로서 자칭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진리에 서 있어야 되며 거짓말은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체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거짓말쟁이인지 우리 가족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무슨 서베이 같은 것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아니다, yes, no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아니다라는 체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좋은 간증입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100명 중에 1명, 2명이라도 아니면 수십 명, 50명, 거의 다가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체크를 한다면 얼마나 나쁜 간증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속일 수 있습니다 왜냐? 교회 안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잘 지내십니까? 좋은 말 하고 대화를 그렇게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 자기 일상생활을 할 때는 교인들이 보지 않고 목사님 보지 않고 사모님 보지 않고 다른 형제들 안 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항상 진실을 말씀하십니까? 혹은 더 나아가서 교회에 대한 거짓말을 뿌리고 다니십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고를 받고 그래도 계속 거짓말하고 나간다면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증상시로 거짓말을 살고 또 누가 거짓말을 합니까? 말, 장난 그리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테러테어 아니면 테어베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새로운 것을 공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냥 무조건 뉴스를 전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게 거짓말이든 진실이든 자기가 어텐션, 주시를 받고 싶어서 그냥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이 저 자매가 이거 이거 했어 이거 받았어 저 형제님은 이거 이거 해 이거 이거 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제가 말할 때 이렇게 입을 가리면 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입술만 보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반 드는 것으로써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딴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다른 밖에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말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나중에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내면 그 사람의 신용은 영원히 떨어집니다 제가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데 앞으로 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한 성도가 항상 목사님에 대해서 수다를 떨고 험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백하고 다시 바르게 회개하고 산다고 목사님한테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그것을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목사님한테 그 성도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베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 베개 안에 깃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깃털을 다 털어보세요 그러면 베개를 터니까 깃털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 지방 전체 다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진짜 다시 보답하고 싶다면 그 날아다니는 모든 깃털들을 다 집어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한 번 험담이란 수다를 하면 원 위치로 절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데미지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쓰느냐 그것은 마귀가 쓰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나 목사님이나 누군가가 용서를 했어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힘든 시기가 있다면 마귀는 그것을 사용해서 그 사람에게 그때 그 형제나 자매가 못한 짓을 험담한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잘하고 진짜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 안 한다 하는 분들은 기억 안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마귀에게 공격을 받고 죄를 지는 삶을 살고 영적으로 잘하지 않았다면 그런 성도들한테 그런 시험이 온다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특히 그런 말들이 성도님이나 제 입에서 나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한 말 성도님들이 한 말 때문에 그 형제나 자매는 영원토록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혀를 항상 조심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에 어느 누군가의 혀 때문에 어느 형제나 자매 혹은 목사님이나 사모님의 혀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할 일이 한 가지입니다 누구한테 전화해서 소앤소가 나한테 이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한테 가서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럴까요 당사자한테 가서 해결하는 것은 맨 마지막 순서이고 첫 번째 순서는 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형제나 자매는 몇 십 년 동안 보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합니다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닥터 럭크만도 얘기하지만 교회들을 방문했는데 이 형제의 가족이랑 저 형제의 가족은 17년 동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 둘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둘이 그냥 앉아서 대화하면 해결될 것을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만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험담하고 수닫던 사람은 정말 큰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 어떤 거짓말들이 있습니까 아첨이 있습니다 아첨이 있습니다 아첨이 있습니다 10편 55편 21절을 보겠습니다 10편 55편 21절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아첨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의 입에 말은 버터보다도 매끄러웠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었도다 그의 말들은 기름보아도 부드러웠으나 그것들은 뽑힌 칼이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얼굴에 말하면서 마음이나 뒤돌아서면 딴 말합니다 저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지 아첨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아첨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아첨도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혹은 절반의 진실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절반의 진실만 말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죄를 정당화 시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있게 하기를 위해서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 사람에게 구령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절대 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누가 만약에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아 나는 이번에 헌금을 많이 낼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합니다 근데 그 헌금이 어디에서 왔냐 보면 도박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역에서 그런 것은 잘 쓰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의 진실을 저희는 성인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피해야 될 뿐만 아니라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그 절반의 진실이 마귀가 이브에게 계속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였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였더냐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의심하게 생각합니다 무신론자가 영국에 있었는데요 그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런 슬로겐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무신론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있는가 사람들 마음에 의심을 두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는 의심된 만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저희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딴 짓을 섞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저희 간증이 나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길에서 비진리의 길로 되돌려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거짓말은 변명입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저희 혀로서 저희는 태어나서 변명을 자주 합니다 왜냐? 변받기 싫어서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자라면서 얼마나 변명을 많이 했겠습니까 형제끼리 싸웠으면 누가 먼저 싸웠냐고 물어보면 저기가 먼저 싸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음식 먹었냐고 하면 저 사람이 먼저 먹었다고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애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너가 왜 그랬냐 하면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했습니다 저것 때문에 했습니다가 항상 먼저 나옵니다 모세가 좋은 익생플이었죠 모세 변명했습니다 나는 말을 더든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약 4등전에서 보면 스테판은 이제 모세에 대해서 잘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명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변명하는 사람이지만 저희는 거기에서 되돌아서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제가 무슨 일이 있다 하면 변명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그 변명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항상 진리와 항상 진심말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육신은 비진리를 좋아하고 변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혀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면 먼저 진리를 죽도록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사랑한다면 거짓말을 증오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에서 살고 휴고가 안 된다면 죽게 된다면 하나님 위에서 살면서 죽는 것이 아마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진실 진리를 꼭 붙잡아야 합니다 저희 혀에서 진리 말고 다른 것이 나오면 안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 받은 지 오래 되셨다면 더욱더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린애들은 저희는 항상 스페이스를 줍니다 무엇이 말이냐 자라면서 미스테이크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러면서 이제 자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만약 구원 받은 지 오래 됐다면 이제 그만 어린이 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거짓말 잘합니다 안 하는 애들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벌이 무서워서 부모님이 화낼까 봐 많이 거짓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처음에 구원 받고 자랄 때 하나님이 화내실까 봐 거짓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셨다면 구원 받은 지 몇 년 몇 십 년이 되셨다면 이제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못 깨달으셨다면 죄악에서 산 것 뿐입니다 타락한 삶을 산 것 뿐입니다 만약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 마음에 어떤 죄책감이나 그런 게 없다면 다시 한 번 자기 마음을 체크해 보십시오 어디서 자기 성령님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안에 계시고 하느님의 성전인데 죄를 짓는데 거짓말을 하는데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면 자기 자신을 꼭 체크업해야 합니다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았던가 아니면 구원을 안 받은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구원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 마음을 항상 체크업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체크업하고 우리가 항상 우리 혀를 중요하고 항상 조심스럽고 책임을 지고 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좋은 더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혀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파워풀합니다 힘이 많은 거죠 여러분이나 저의 혀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혀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운 때에 기쁨을 알 수 있거나 아니면 어려울 때에 더 실망하고 더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혀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불평하고 간증을 잇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골롯에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골롯에서 3장 골롯에서 3장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혀를 통해서 승리를 할 수 있느냐 저희가 저의 혀의 마음과 태도를 컨트롤해야 합니다 골롯에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눈이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우리가 우리 몸에 느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안에서 생각한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아무리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언젠가는 나오게 되는 게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혀를 주님의 영광구에서 쓰기를 원하신다면 골롯에서 3장 1절 2절 같이 우리 마음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위에 두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험악하고 계속 계속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이나 저는 저희 마음을 위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위에 두고 생활을 한다면 저희 혀, 저희 말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과 찬성과와 주님의 음악만 나올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 입에서 나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여러분의 분노를 체크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분노를 조절을 못한다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항상 험하고 남에게 상처만 주는 말만 나올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 삶을 뒤돌아보면 어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중간이든지 화났을 때 저희가 내뱉는 말들은 다 다시 되돌리고 싶습니다 그 화를 낼 때 성냄과 말할 때 혀와에서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거의 다 좋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냄이나 여러분이 분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때는 입을 열지 마세요 그렇다면 왜냐하면 나오는 말들이 다 상처만 주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3장 15절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의 혀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의 언어들 방법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보통 시기나 질투나 쓰다나 험담이 없습니다 왜냐? 자기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항상 주님께 감사한 삶을 산다면 저희 입에서는 주님께 감사한 말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마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니까 입에서 감사함이 나온다 왜냐하면 나는 지옥에 갈 수 없는 먼지 아무것도 못한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고 하늘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여러분이나 저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는 불평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는 누구한테 수다나 험담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세 되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저 있는 사람, 그 주님 앞에는 전부 다 스페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야, 나나 우리 가족은 저 형제나 저 자매들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그 혀가, 그 가족이 다른 가족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나 사모님 욕하고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다 그렇냐? 사람, 그 인간이 자기가 잘난 줄만 알고 자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16절을 보시면 골로세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이 거하게 하되 시와 찬성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게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저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혀를 조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대한 생각을 하면 저절로 시와 찬성과 영적인 노래가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시기를 거치고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의 음악, 하나님의 찬성과 들으면 얼마나 영적으로 힘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워낙 타락했고 죄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찬성, 시, 영적인 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험담과 잡담과 수다와 테레비와 그리고 전화기에 돌아가게 됩니다 아니면 더 못해서 세상 친구 그리고 세상 시스템에 가서 자기 자신을 rely하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 자기가 감사한 태도도 잃어버리고 마음과 태도는 마귀한테 지배를 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혀는 주님을 위해서 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2021년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저희가 뒤돌아 봐야 합니다 진짜 2021년에는 내가 내 혀를 주님을 위해서 썼는가? 과연 진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는가? 아니면 2021년에는 내가 내 혀를 내 욕심과 내 자망과 자랑과 그리고 더 악하게 수다와 험담을 썼는가? 말을 했는가? 우리가 자백하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 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셨지 그리고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도 생각하는 것 같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이겠습니까? 우리 혀를 사용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가는 사람이 구원 받기에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의 혀를 그만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이 좋아하는 육신이 좋아하는 것에 쓰지 말고 우리 하느님,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쓰도록 하는 것이 항상 저희가 생각하고 항상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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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ạ